두 개가 더 있는데요. 여기가 그 포스텔 티벨 러브죠. 티벨 러브에서 메디알 플란타 러브와 라테랄 플란타 러브가 나누기 직전에 보통 물론 그 후에 분지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서 나오는 신경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지배한 신경이 메디알 칼칼니알 브랜치 인데요. 메디알 칼칼니알 브랜치 엔트레멘트가 종종 있습니다. 그거는 대개 어디에 서 있냐면 여기에서 이 부위에 있습니다. 메디알 칼칼니알 브랜치가 나와서 뼈에 맞닿으면서 발바닥 쪽으로 가는 이 부위. 그래서 여기를 지그시 라테랄 칼칼니알 브랜치 엔트레멘트 의학적 검사하듯이 여기를 지그시 이렇게 누르면 찌릿찌릿하면서 되게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메디알 칼칼니알 브랜치 엔트레멘트 이구나 라는 진단을 붙일 수가 있고 확인을 위해서 이제 인젝션을 해 가지고 심톤 릴리프가 얼마 되는지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칼칼니알 에서 이렇게 붙는 게 오브 더 탈러시스 롱구스 입니다. 오브 더 탈러시스 롱구스 이거를 걷어내면 그 안에 있는 모서리 코드라투스 플란타 에요. 그래서 오브 더 탈러시스 롱구스와 코드라투스 플란타의 사이로 라테랄 플란타 너브의 브랜칭 하나가 이렇게 가서 저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플란타파시아 심부쪽으로 그게 박스터스 너브 입니다. 아나토미칼에는 오브 더 디지트 미니미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오브 더 탈러시스 롱구스 좀 전에 말씀드린 오브 더 탈러시스 롱구스 이거든요. 이거를 딱 떼면 코드라투스 플란타 에요. 그런데 음 여기서 라테랄 플란타 너브고 라테랄 플란타 너브죠. 라테랄 플란타 너브 에서 하나가 브랜치가 이렇게 가서 저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이렇게 덮이면 안보이죠. 이 머슬과 이 머슬 사이로 여기에는 없는데 이렇게 하나가 해서 저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조기로. 그게 박스터스 너브 에서 저 안에 있는 이 머슬이 뭐냐면 오브 더 디지트 미니미 입니다. 오브 더 디지트 미니미 거기에 이노베이션 합니다. 그게 이 머슬이죠. 오브 더 디지트 미니미 이 머슬.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보시면 플란타 파시아 를 때려보겠습니다. 플란타 파시아 를 떼면 TBR 너브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메디얼 플란타 너브와 라테랄 플란타 너브가 나눠지는데 오브 더 디지트 미니미 이 머슬을 삭 떼면 라테랄 플란타 너브 에서 브랜치가 하나가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와서 얘로 가요. 오브 더 디지트 미니미 이 머슬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코드라투스 플란타 에와 오브 더 디지트 미니미 사이로 갔다가 사이로 사이로 이렇게 주행했다가 여기서 방향을 이렇게 꺾는 거죠. 거의 직각으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꺾는 겁니다. 이렇게 꺾어서 얘한테 가는 겁니다. 얘한테. 오브 더 디지트 미니미 로. 그 신경을 위학적 검사로 할 때는 요 부위를 지긋이 누르는 겁니다. 요 부위를 지긋이. 요 부위를. 그게 어디냐면 요게 들어오면 뒤꿈치가 이렇게 잡히잖아요. 뒤꿈치에 오브 더 할루시스 보수이 볼록 튀어나온 부위가 있습니다. 볼록 튀어나오고 쏙 들어가거든요. 요 부위를 지긋이 눌러 줘서 요기에 뒤꿈치. 요기에 발바닥의 뒤쪽에 외측. 포스텔 라테라 쪽에 페인 이라든가 넘뉴스가 유발하는지 확인하고 물론 요기에도 이제 앞통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긋이 누발을 해가지고 프로포케이션 테스트를 해서 증상이 유발되면 아 박스 더 스노브 엔트레먼트의 가능성이 있겠구나. 가능성이 있겠구나 합니다. 왜냐면 요기서 또 간별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얘가 조금만 더 이리 와서 누르면 얘가 여기가 조금만 더 이리 와서 누르면 어브 더 할루시스 엔세스 패시도 증상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요기서 누르면 박스 더 스노브가 의심될 수 있지만 조금 더 여기서 살살 눌러서 아프면 어브 더 할루시스 롱구스의 스트레인도 여기서 통증이 생겨요. 그리고 요기서 조금만 더 뒤로 와서 눌러서 통증이 있으면 플란타노브 엔트레먼트 거나 아니면 플렉살레스 롱구스 테노시노바이티스도 이렇게 증상이 호환할 수가 있구요. 뒤로 조금만 더 가면 여기서 눌러서 아프면 탈로카카나 코알리션도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여기서 틱틱하면 타사터널 신드롬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구요. 앞으로 조금만 와서 여기서 눌러서 아프면 TBRS 포스트리얼 엔세스 패시일 가능성도 있지만 프리알로세이 증상일 가능성도 있어요. 또 하나 여기서 만약에 내가 방향을 조금 아래로 내려와서 이렇게 눌러서 아프면 악하면 플란타파시아이티스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플란타파시아이티스 증상일 수도 있구요. 요만큼 해서 내가 피지컬을 어디를 하느냐에 따라서 한 10가지 정도의 질환이 있는데요. 내가 50원짜리, 10원짜리 동전 하나 위치 어디로 옮겨서 피지컬을 하고 얼마나 세게 누르느냐 얼마나 천천히 누르느냐에 따라서 내가 간별화해 진단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구요. 어쨌든 여기 누른다고 박스더스너브 엔트리먼트가 다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반 진단을 위해서 인젝션도 해야 되고 그러는 거구요. 박스더스너브 엔트리먼트는 반드시 플란타파시아이티스 박스더스너브 엔트리먼트 어부덕트 할루시스 롱고스 엔세스 빅시 어부덕트 할루시스 스트레인 메달 카카디아 브렌치 엔트리먼트 좀 이루어와서 플렉사할레스 롱고스 테노시노바이티스 메달 플란타너브 엔트리먼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서 진단을 하고 간별을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발에서 볼 수 있는 엔세스 발목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뉴라이티스 엔트리먼트에 대한 설명이에요. 헌뽀잠